온앵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투자는 결국 심리게임이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요즘입니다. 사실 숫자, 실적 펀더멘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심리게임에서 이기려면 다른 투자자들의 심리를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덕목이 되겠죠. 둘 모두 찬찬히 녹여내면서 시장 분위기 풀어보겠습니다. 간반 미국 3대지수 일제히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빠르게 올랐던 탓인지 다우지수의 상승폭이 가장 덜하긴 했지만 소폭의 강세를 이어가면서 다우지수는 2017년 2월 이후 최장랠리 12거래일 연속 상승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때와 타이 기록을 기록한 상황이고요. 나스닥지수는 0.6%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시장에 자리하고 있는 경기 자신감이 여러 가지로 포착이 됐는데요. 먼저 IMF에서 올해 전세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이번에 또 상향 조정했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 한국은 5번 연속 하향 조정한 게 아쉽긴 하지만 전세계 경제 생각보다 괜찮구나 시장은 이렇게 바라봤고요. 미국의 7월 소비자 신뢰지수 117로 공개됐습니다. 기준선인 100을 한참 웃도는 그리고 예상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컨퍼런스 보드에서 소비자들에게 설문을 쫙 돌리는데요. 6개월 뒤에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소비할 여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에 대한 심리를 수치화한 내용인데요.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조금 더 소비를 할 만큼 경기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죠. 미국 경제 좋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비 여력이 강하면 소비자들이 많은 지출을 하면서 물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압박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전자 쪽에 더 집중한 간밤의 분위기였고요. 최근 들어서 한 가지 굉장히 큰 특징인데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후장대 섹터, 시클리컬 쪽이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기계 쪽 제너럴 일렉트릭, 화학 쪽 3M, 그리고 전 세계 철강주, 신고가 행진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볼 텐데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이 테크 기업들의 수익률을 최근 아웃퍼폼하는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 세계 철강 관련 기업들의 새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대표적인 기업 릴라이언스 스틸 앤 알루미늄이 역사상 신고가 전거래일에 경신을 했고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포스코홀딩스가 있죠. 여기는 2010년 이후 최고치. 그리고 미국 쪽은 팀켄 스틸이 2022년 6월 이후 최고고 워딩톤 스틸이 2021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눈에 띕니다.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자리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대규모 부양 신호가 주말 사이에 나왔었죠. 사실은 요맘때쯤 중국 정치국회의가 있었는데 보통은 28일에서 30일 거의 월말에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특이하게 좀 앞당겨서 지난 주말에 있었죠.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 기사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큰 맥락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살리고 소비 끌어올려서 고용도 안정시키겠다. 이런 기조의 발언을 준 겁니다. 시장 환호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철강주 등의 중호장대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일편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TF 쪽에서는 더 바네크스틸 ETF, 철강 대표 ETF인데 간밤 또 3% 추가 상승을 했다는 점 눈에 띕니다. 3M은 호실적이 있었고 가이던스 상향 조정에 힘을 톡톡히 받았습니다. 실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슈퍼위크가 이번 주 개막을 했는데요. 하나하나 실적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AI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지호 증권에서 엔비디아 목표가 아주 화끈하게 올려잡았습니다. 기존 400달러에서 530달러까지 높여잡았는데요. 이미 엔비디아 주가 400달러 붙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키 맞추기 측면에서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레포트 내용을 보시면 눈에 띕니다. 2027년 엔비디아의 AI, 인공지능 쪽의 매출이 3천억 달러 달성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입니다. 올해 AI 매출 전망치만 봐도 상단이 300억 달러거든요. 여기에 10배 넘는 규모가 2027년에 될 거라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급등 그리고 다른 AI 테마, 로봇 테마까지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강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NXP 세미컨덕터, 차량용 반도체 칩 설계 기업, 비메모리 쪽인데 호실적을 기록했죠. 어제 좀 정리해드린 내용입니다. 모두 예상을 상회했고 주가가 4%에 급등하자 다른 차량용 반도체, 전력 반도체 이쪽이 같이 상승하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다만 재무료감이 있었던 전기차나 항공 쪽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물론 이번에 실적, 가이던스 모두 예상을 웃돌면서 긍정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만 재무부담 우려가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공급 증가에 따라서 가격 인하를 하고 앞으로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라는 우려감 그리고 인센티브가 올라가기 때문에 마진이 악화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기차 인도 대수가 아쉽다는 평가 속에서 다른 전기차 관련 주식들을 끌고 내려가는 모습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티웨이 항공 등의 LCC, 저비용 항공사의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 간밤 미증시에서 알래스카 항공은 급락을 했습니다. 3분기 매출 돈화 경고가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면서 10% 가까이 밀렸고 다른 항공사들 모두 2에서 4%가량의 약세 흐름 면치 못했습니다. 방산의 미국 대표주자격인 레이시온 테크놀로지도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긴 좀 개별 이슈긴 합니다. 엔진 문제가 과거에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현금 흐름이 악화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주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다음 볼까요? 실적 하나하나 중요한 부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네럴 일렉트릭 여기가 몇 달 동안 계속 신고가를 경신을 하죠. 신고가 경신할 때마다 연관해서 우리나라 볼 만한 부분은 전력, 송배전 쪽입니다 하고 관련주까지 엮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실적 세부 내용을 보니까 이번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출, 이익 모두 좋았고 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전년에는 마이너스였거든요. 키워드는 항공기, 전력,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인데 이번에 세부 항목 보시면 항공 쪽이 가장 좋았습니다. Z엔진 쪽의 수요가 급증한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이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 등등 쪽의 매출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전력 쪽은 그 전에 괜찮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성장이긴 했습니다. 조금 아쉬웠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평가는 좋습니다. 전력 쪽의 매출도 앞으로 증대될 것이라는 월가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는 6년 내 최고치로 화답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마치고 실적 발표한 두 가지 메가테크 기업 주목을 하셔야겠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입니다. 지금 한창 컨퍼런스 코를 열고 있는데 듣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끝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두 기업 모두 공통적으로 AI 쪽에 투자를 늘리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주단순위 보시면 예상보다는 괜찮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 성장률이 둔화했다는 게 시장의 하락의 빌미인데 시간 외거래에서는 4% 빠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쪽은 매출이 26% 이번에 성장했거든요. 전분기 27%였는데 이거 좀 둔화됐다.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정도 매출 성장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거든요. 그동안 주가가 미리 상승한 영향 때문인지 기대가 너무 높았던 탓 때문인지 시간 외거래에서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구글은 시간 외거래에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EPS 모두 예상보다 7%, 2% 이상씩 서프라이즈를 냈는데요. 전 사업부가 예상을 우돌았습니다. 성장 궤도가 그 전년 대비했을 때 다시 진입이 된 부분 시장에서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검색과 유튜브, 클라우드 모두 이익 성장에 가속화가 나오고 있다. 컨퍼런스콜에서 자사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두 가지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기업들의 광고 비중이 많이 안 줄었는데 라는 부분 구글 같은 경우에는 광고 매출 비중이 높죠. 그리고 미국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 극복도 가능하겠구나. 사업부 중에서 경기가 가장 안 좋다 그러면 각 기업들마다 광고 비용부터 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걸 보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반도체 쪽인데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인공지능과 반도체 쪽에 다시 한번 내기가 쏠릴 수 있을지 여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예정이고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장의 평가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7% 감소했는데요. 컨센서스 상회입니다. 예상이 6조 원대였는데 이번에 7조 원대로 발표가 됐고요. 영업 손실은 예상을 했던 부분이죠. 적자 전환입니다. 컨센서스가 2조 8,900억 원인데 2조 8,800억 원으로 컨셉 미스이긴 하네요. 시장의 반응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개장 중개하면서 투자 의견도 추가적으로 여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정리를 해볼 텐데요. 어제 상식의 파괴라는 점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상식은 그게 옳고 그름의 여부가 아니죠. 정상과 비정상의 여부는 아닙니다. 상식은 그저 우리가 그동안 통상적으로 생각해왔던 일종의 통념, 이것이 다시 평가가 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포스코그룹주를 예시로 좀 들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산되는 움직임이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의 주인공은 LS였습니다. 그러면서 3대장으로 떠오르는 포스코 LS 에코 프로였는데요. 원조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코 프로와 BM 어제 개장 때는 사실 약한 흐름으로 출발이 됐습니다만 오후가 될수록 점차적으로 상승 탄력을 더해받으면서 두 종목 모두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거래일의 시장의 주인공이었던 포스코그룹주의 연속 상승세도 어제 눈에 띄었습니다. 수급 대결이 굉장히 거세게 나왔죠. 개인과 공매도 세력, 어제는 개인의 승리였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4거래일 동안 2배 급증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공매도 잔고들 계속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포스코홀딩스의 아이디어가 2차전지의 본업의 철강이었습니다. 이 콜라보였는데 비철금속 본업을 가지고 있는 LS그룹과 2차전지의 결합 그 요인으로 어제는 LS그룹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통념적으로 여겨졌었던 지주사 할인이 아닌 오히려 지주사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상한가로 직행한 LS의 주가 흐름 확인 가능합니다. 네트워크나 LS일렉트릭 등등 LS일렉트릭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줄줄이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쪽이 다 LS그룹사들입니다. 상장기업들 상승률을 기입해봤고 비상장 관계사 쪽에서도 주목도가 높습니다. 이 비상장 부분까지 더해서 LS의 프리미엄을 주어야 한다는 게 어제의 논리였습니다. LS전선이나 LSM트론, M&M, IND 등인데 특히 M&M은 동재련을 하는 기업인데 재련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통해서 리사이클링하는 게 자회사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LS의 손자회사 격이죠. 그를 통해서 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재활용까지 시작해서는 기대를 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비철금속 다른 쪽까지 들썩이는 모습이었죠. 고려와 연, 어제 15%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첫 타운홀 미팅도 진행을 했고 신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자리를 했습니다. 그린수소와 암모니아 등이 좀 거론되면서 주목이 됐었는데요. 최근 분위기 그렇습니다. 기존에 사업을 잘하고 그것과 수롭게 결합해서 신사업 동력으로 잘할 기업,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는 기업 시장은 거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큰 특징입니다. 상승업종은 2차전지 전선 건설기계 변압기 여기까지는 모두 LS 일렉트릭 호실적 발표 영향권이었고요. 그 밖에 엔터 자동차 강했습니다. 엔터는 따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래에 기입을 해봤는데요. BTS 전국 솔로 활동도 빛납니다. 하이브의 전국 빌보드 핫100 1위 소식으로 인해서 어제 엔터 기업들 모두 상승세가 굉장했고요. 특히 하이브뿐 아니라 JYP 엔터는 급등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반도체, LCC, AI, 챗봇, 로봇이었는데 간밤 미징시에서 실적 발표 이후에 빅테크들의 AI 긍정 코멘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주가 반응이 어땠는지 체크를 같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이슈 좀 보겠습니다. 합리적 패턴의 변화가 우리 시장에서 일으켰습니다. 일단 어제 중국 시장이 뜨거웠거든요. 물론 그 전날 항생지수가 굉장히 크게 밀렸습니다. 한 3% 급락을 했을 거예요. 반발 배수에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상해 종합주가 지수도 2%의 강세. 주말 사이에 있었던 중국 정치국 회의에서 팡츄부처우라는 단어, 주택은 사는 곳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라는 단어가 삭제됐습니다. 2016년에 시진핑 주석이 이 단어를 언급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대세 상승이 막을 내렸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는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의 기회가 열려있나? 러시장은 해석을 했습니다. 부양책이 부동산도 나오겠구나라는 기대감으로 중국 내에서는 기술주보다 부동산 관련 기업들의 탄력, 금융주의 탄력이 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런 중국 부양정책 기대감이 들려오면 늘 자유반등처럼 올라왔었던 섹터, 화장품이나 면세 등 중국 소비주가 어제 주가 반응 오히려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간 소비 돈화를 반영시키면서 합리적인 패턴의 변화가 포착됩니다. 중국과 헤어질 결심을 한 것인지 중국 외의 국가에 더욱더 주목을 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들썩임이 어제 하나의 큰 특징이었는데요. 전선 건설기계 전력 설비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북미 수출 데이터 좋은 쪽, 중국 외의 베트남이나 인도 등의 신흥시장의 성장세와 맞닿아 있는 기업 또 한 가지는 지금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의 속성도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굴삭기 기업들, 어제 시세가 좋았는데 이 안에서 오늘 현대 인프라 코어와 현대 건설기계 실적 발표 있습니다. 어제 신고가를 경신한 만큼 실적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그 밖의 전압기, 전력기기 쪽도 굉장히 강한 모습 이 맞닿아 있는 기업들입니다. 시간의 추가 상승은 HD, 현대 일렉트릭 있었습니다. 변압기 볼까요? 굉장히 오랫동안 변압기에 대해서 체크를 해드려서 대략적인 내용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어제 LS 일렉트릭 분기 최대 실적 재차 경신하면서 변압기의 대세 상승을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그 내용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익과 매출액 나와 있습니다.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70%, 30% 이상 급성장했습니다. 여기서 더 성장할 게 있을까 싶을 정도의 사상 최대 실적이 계속 지키는 상황입니다. 2월부터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이제는 기업별로 어디에 강점이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세부 내용들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국 노출 비중이 가장 높은 쪽이 현대 일렉트릭이고 LS 일렉트릭은 북미 매출 비중이 14%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 신규 멕시코 공장을 건설했기 때문에 가동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의 모멘텀이고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미국 생산기지를 인수했고 최근 증설 완료한 모멘텀 가지고 있습니다. 재룡전기는 중소형 변압기 전문 제조업체 중에 거의 탑에 꼽히는 기업이고요. 가온전선은 앞서서 설명해드린 LS그룹 계열사입니다. 북미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지금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실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돌리려면 전기차 하려면 모든 전력기기를 돌리려면 변압기가 필요하고 전선 쪽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해외 매출 비중이 전선보다 변압기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주가 탄력이 이쪽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임금도 비싸죠. 환경도 규제하죠. 그동안 10년 동안 변압기 생산기지 미국에서 다 해외로 돌려서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변압기의 80% 이상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최근 한국 쪽의 매출이 미국 쪽으로 많이 잡히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왜 변압기가 이렇게 미국 쪽의 매출이 잘 안 됐을까 의구심이 생기실 겁니다. 그동안은 감소 사이클 우리나라 들어간 이유는 관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관세 이후에 우리나라의 물량을 거의 멕시코가 다 대체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현재는 FTA로 무관세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실적이 찍히기 시작한 거고요. 2022년 회복한 이후에 매달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얼마나 더 갈까에 대한 고민 지난번에 체크해드린 레포트인데 SK증권의 레포트 변압기 사이클 주가는 최소 3년 이상 과거에 움직였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발주부터 납품 생산기간까지 1년 사이클이고 그 이후부터 추가 발주가 이어지기 때문인데 과거 사례로 봤을 때 2004년에서 2008년 5년 사이클 5년 동안 대세 상승이 있었고요. 그때 주요 기업들이 이익률이 대폭 성장한 부분 지난번에 체크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1년이 지금 안 됐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사이클들 쭉 한번 체크하시면서 수출 데이터 보셔야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특징주 보겠습니다. 단독기사라서 추후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인도 쪽에 이륜 전기차 1, 2위에 배터리 공급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2차전지 테마주 움직였고요. 미래나노텍이나 에코프로, BM, EV 첨단 소재는 개별 이슈도 있었습니다. 같이 보시고. 시간의 특징주 바이오 쪽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부 치매 테마 관련 기업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팩트론이 어제 정규장에서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아주 뚜렷한 이유는 없었는데 굳이 굳이 쳤다면 임상시험 실패 우려감이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 외거래에서는 또 4.5% 어느 정도의 되돌림이 나왔는데요. 기술 수출 기대감이 지속 자리하는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는 새로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호재와 악재의 공방 계속해서 관전 포인트로 두고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약바이오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니뭐니 해도 금리겠죠. 금리가 좀 안정을 찾아야 바이오 임상 실험을 할 때 자금 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금리와 맞닿아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공개될 FOMC 내용은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그 내용 내일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 중에서 대봉 LS 눈에 띄는데 이것도 단독 보도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제품 출시 완료 기사가 있어서 최대 주주로 있는 PNK까지 같이 급등하는 모습, 시간 외거래에서 있었고요. 알테오젠 상승세, 오리온이 오리온 바이오로직스 쪽에 원래 바이오 공격적으로 지금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리온이 알테오젠 인수하는 것을 회수하면서 다른 쪽에 투자키로 한다는 보도 내용은 있는데 공식 내용은 아닙니다. 단독 보도 내용이고요. 과열 주의 종목, 하한가 종목, 유상증자 이슈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